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엄마한테 가서. 고기 구워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쌈겹살. 고기는 아침이지. 그럼요, 여러분.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기름 빠지려고 키친타올 팍 해서. 깔끔한 살림 솜씨가 보이네. 앉아. 반정식집이야. 많이 먹네. 아니, 평소에도 저렇게 먹어요? 집에서 먹을 때는 항상 저렇게. 잘 차려먹는구나. 나보다 낫네. 밥도 같이. 아, 아기도 잘 먹네. 국물. 안 돼. 어? 고기. 두 겹으로 먹는구나, 두 겹으로. 고기만 먹는구나, 고기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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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 안에는 고기밖에 없겠다. 약골기. 현식이 심하구나. 네, 오로지 고기구나, 고기. 네. 이 집도 큰 아들 하나 있네요. ㅎㅎㅎ 이거 먹으려면, 나무도 같이 먹고. 응? 이건 먹을게. 이것도 먹어야지. 응. 이거 먹지 마. 아니, 나무량 먹으라면 이건 먹을게. 하준이가 아빠보다 낫다. 하준이가 그렇게 골고루 먹네. 밥도 먹어봐. 아.. 으아.. 오.. 여기 뱉어 이봐..제도 풀 안 먹잖아 아버지가 저렇게 먹으니까 누구 닮아서 너 애들이니까 너희 닮았지 하준이 아빠 풀 먹어 말해봐 아빠 해먹어 해먹으면 안 된대 그럼 하준이도 이거 먹어 왜 아빠 하준이도 먹어 눈치가 없어 보여 엄마 왜 아빠 풀 먹어 그럼 하준이 먹으면 아빠 먹을게 자 자 치울게 나물 먹고 있어? 아니 너 치울게 이제 아니 아니 오빠 고기 먹고 나면 먹으려고 하는데 하준이가 밥을 안 먹어 먹어 밥에 고기만 먹어 뭐하냐? 아니 아니 얹어서 먹으려고 얘도 건강 좀 챙겨라 하면서 아내가 잔소리하네요 그렇게 하나도 내가 야 어머 고사 이거 밑장 빼기 밑장 빼기를 해 야 마늘뚱을 뺐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우와 대단하네 보기 좋은데 네 음 맛있게 Mortals 넌 Charlie experiencing äg Hello bak त 잠깐